자 그래서 그 평화협상이 만약에 제대로 되었으면 사실 유효사태는 그 1948년 5월이면 끝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평화협상이 깨지면서 무장대는요. 코앞으로 다가온 5.10 총선거를 5월 10일 총선거를 방해하자 이런 쪽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군경은 안된다 선거는 해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무장대의 주요 타겟이 바뀌었어요. 경찰들을 공격한 게 아니고요. 선거사무소하고요. 선거관리위원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선거관련 문서들이 탈취되고 소각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그 선거인 등록률은 그 64.9%밖에 안됐어요. 64.9%도 안됐고요. 전국평균 등록률이 91.7%였어요. 제주도만 64.9%였어요. 그래서 선거위원들이요. 군경들이 아 우리 좀 지켜주세요. 약간 이러기를 바랐어요. 자 그래서 군경은요. 무장대의 공격에 대응하면서 선거도 지원하고 1인 2역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무장대하고 군경 사이에 충돌이 있어가지고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29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선거날이 5월 10일이 되자 무장대는요. 주민들을요. 데리고 가서 산으로 올려보낸 거야. 그래서 무장대의 인솔에 따라서 한라산이나 오름에 올라가서 지내다가 선거가 끝난 다음에 내려보낸 거예요. 선거가 끝난 다음에 내려보내고 그리고 투표소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도 이뤄져가지고 그래서 마을에는요. 군경하고 군경의 가족들, 우익족 인사, 우익 청년 단원들을 빼면 투표할 사람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투표가 진행되는 곳은 무장대의 습격으로 투표소가 막 불타고 아니면 담당자가 죽고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군정하고 군경은 여러분 투표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막 투표율 높이기 위해서 독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읍 중심만 빼고는 선거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투표구가 3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2개 투표구는 선거가 무효가 됐어요. 그래서 제주도는 남한에서 5월 10일 총선거를 거부한 유일한 지역이 됐고 1949년에 재선거를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제주갑구에서는요. 총 73개의 투표소 중에서 11,912명밖에 투표를 안 했어요. 43% 그리고 제주읍구에서는요. 61개소에서 9,724명. 46.5%밖에 투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아니 투표인수가 이 정도밖에 등록을 안 했고요. 그리고 갑구에서는 42개소가 실시되지 않고 31개소만 투표가 실시되었고 을구에서는 29개소가 실시되지 않고 32개소만 투표가 실시됐어요. 결국 후보자들이요. 1등이 4,000표를 못 넘었어요. 1등이 득표를 4,000표밖에 못 넘어서 결국 선거가 무효가 됐어요. 그래서 군경들은 무장대에 대한 진압을 더욱 거세게 하기 시작했어요. 선거도 망했는데 제주지구 미군사령관으로 미 20년대장이었던 미군 20년대장이었던 브라운대령이 부임을 해요. 원인에는 흥미없다. 나의 사명은 진압뿐이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발전한 사건들이 이거 공산주의자의 아들이 책동했다. 그렇게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 김익렬의 후속연대장으로 왔던 박진경도 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경비대 병사 41명이 탈영을 해가지고 무장대에 합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박진경 등은요. 이제 병사들 중에서 제주도 출신 병사들은 전부 작전에서 제외시켜요. 그 육지에서 온 병사들만 진압작전을 시작해요. 그래서 당시 11년대 소속이었던 제주도 출신의 군인은 우리는 서자 취급 빨갱이 취급을 받았다. 제주도 놈은 다 빨갱이긴이라는 것이다. 우리 모슬포 대대를 토벌도 시키지 않았다.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육지 사람들만으로 토벌대가 구축이 되니까요. 일단은 소통도 그 없었고요. 뭐냐 진압을 하려고 했던 전라도 군인들이요. 제주도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방언은요. 육지의 방언하고 사투리가 엄청나게 심해요. 그래서 문제가 좀 컸어요. 이런 무차별 체포작전으로 제주도의 중산간 마을 전역에서 주민들이 수천명이 체포가 됐고요. 수천명의 주민들이 체포가 되면서 음 이것 자체는 사실 집단학살로 연결되지 않았는데 양민과 폭대 구별이 곤란하다며 사람을 연행하는 자체 자체가 행위 자체가 모고한 피해와 부작용을 나섰다는 것을 인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무차별 체포 때문에요. 일부 젊은인들이 그 무장대 자진해서 들어가기도 해요. 어디로 가나 죽는건 똑같다면서. 그래서 박진경은 결국 두달만에 대령 진급을 했어요. 자 그런데 대령으로 1948년 6월 18일 그렇게 강경 진압을 주도하다가 대령으로 진급했던 박진경 대령은 부하들에 의해서 피살이 됐어요. 그래서 문상길 중위 손선호 하사 등 9명이 주도를 해서 죽였고요. 그래서 검찰은요. 이들이 김달삼의 지령을 받아서 박진경을 죽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피고인들은 박진경 대령은 동포를 확살하고 진급했다. 3천만을 위해서는 30만 제주도민들을 다 희생시켜줬다. 민족 상산을 해야 한다고 역사를하여 실제 행동에서 무고한 양립을 압박하고 확살하게 된 박 대령은 확실히 반민족적 주의자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죽였다. 했고 피고인들을 대부분은 중형을 받았는데요. 이제 주도적이었던 문상길 중위하고 손선호 하사는 총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박진경 대령의 후임으로는 최경록 중령 송유찬 소련 등이 왔어요. 그래서 강경진압을 계속 진행을 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왔는데 최경록 중령이 한 말로는 실제 전투에 종사한 정예부대는 하나도 체포되지 않고 뭐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무장대들은요 1948년 7월에 적극적인 공격을 하지 않고 제주도민들의 여론을 평화적 문제 해결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7월 15일 경비대 제9연대가 송유찬이 연대장에 임명되었고요. 무장대는요 남조선 대의원 선거를 비공개 또는 반공개 실시를 했어요. 어떻게 실시를 했냐면요 공개적으로 일단 치러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오 백진 아리네 그리고 이거를 빌미로 군경에 의해서 살해된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 너 빨갱이지 아니에요 우리 빨갱이 아니에요 뭐 그 선거 용지에다가 그 뭐냐 서명은 했어요 하면 어 그래 그럼 너희들 빨갱이네 어 따라와 아니면 죽여 그렇게 된 거였어요. 자 그리고 총책이었던 김달삼은요 1948년 8월 남조선 인민대표자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월북해버렸어요. 그래서 후임으로는 이덕구가 부임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부분은 다음 얘기에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